저도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실물을 뵀는데 진짜 너무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 꼬라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찌이 선배님의 졸업사진을 보고 얼굴이 CG다 어느 멤버, 어느 멤버 별로다? 나 얼마나 떨렸는데 오늘 아침에 헤매하면서 찌이 선배님께서 사복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실물을 뵀는데 진짜 너무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 꼬라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찌이 선배님의 졸업사진을 보고 얼굴이 CG다 이렇게 예쁜 얼굴로 졸업사진을 찍었다면 미래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에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휘의天然美貌, 후배們도赞탐 日前 지휘接受了 Seraphine 망내의 은채采訪 分享 표현完 솔로出舞台的心情 오늘 다현 언니랑 나현 언니 왔는데 오늘 다현 언니랑 나현 언니 두 분이 다 웃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왜 웃는지 저는 안 놀랐는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함께해온 막내가 혼자 너무 잘하니까 눈물이 왔나 봐요 맞아요 공감 JYP 작사의 런어웨이 와 쯔위 작사의 플라이 둘 중 어떤 곡의 가사가 더 좋은지 아 타이틀이랑 제가 작사한 곡이랑 네 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당독한 가사에 맡았기 때문에 애정이 많이 근데 너무 멋있어요 한국어로 한국어잖아요 네 알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랬을 거 같아 네 그래서 그냥 모르는 단어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다 쓴다는 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슬라이가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JYP PD님이나 언니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어느 멤버, 아무 멤버 별로다? 귀엽다 천상인데 왜 안 왔어? 천상인데 나 얼마나 떨렸는데 서은혜 이거네 서은혜 4회 추억 4회 각각 3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